영등포구 장난감 도서관이 부모자녀 프로그램 베이비사인을 운영합니다. 12월 7일 개강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40분간 총 7회에 걸쳐 도서관는 희망 놀이터에서 진행되며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영화와 부모가 대상입니다. 베이비사인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영유아기에 성장을 돕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며 특히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춘 오감활동과 언어놀이활동은 아이의 신체와 언어적 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1월 24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